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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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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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너무 시원해 어서오세요 요거 빵 한 번 보고 가세요 네 소금 남아있어요 아 소분해서 팔고 있거든요 오시고 그럼 통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요렇게 집에 가서 딱 발라서 원하실때 지금 제가 바로 집에 가지 않을 건데 예를 만약에 하면 괜찮을까요? 그러면 아 그렇게 해서 제가 여기 보관하고 있다가 집에 가실때 이렇게 들고 가시는 것도 3시까지 계시나요? 저도 3시까지 이따가 갈거라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엔 고구맛men 곱하게 고구마 в청이 이삼 고구마 국기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다시 한тор 안녕하세요 고구맛국기 한테 시원 고구맛국기 한테 시원 시나몬 버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을땐 여보 베이글 한 번 드셔보세요 베이글 한 번 드셔보세요 베이글 한 번 보고 가세요 베이글 한 번 보고 가세요 이거 베이글 한 번 보고 가세요 마들랜드 있어요 바이글 deixe紅 일찌를 많이 넣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